네 오늘은 우리 우견지 송해공원에 나와있습니다. 송현선생님께서 계신 곳이죠. 거기 송현선생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또 전국물회자라 말씀을 하실 것 같네요. 예 친근한 얼굴이 송현선생님 얼굴. 여기 송해공원입니다. 또 여기 달성군 홍보대사 송현선생님께서 달성군 순위와 함께 기념식수한 여기 배롱나무죠 배롱나무. 배롱나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. 이제부터 공원도 이렇게 또 호수도 이렇게 있구요 이렇게 해서 송혜선생님과 소중한 인연이 어떤 인연인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. 달성군과 송혜선생님과 소중한 인연 이렇게 해서 계산금 명소로 탈박동하게 된 우리 송혜선생님이십니다.